네 여기는 다시 인천 남동 럭비 구장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포스코건설과 한국전력공사의 컵 중결승 두 번째 경기가 되겠는데요. 현대글로비스가 먼저 컵 결승전에 안착한 다음에 이 경기의 승자가 현대글로비스와 이번 7인제, 전국 7인제 럭비 대회 컵 우승컵을 다투게 되겠습니다. 네 한전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포스코건설과 승리한 팀이 현대글로비스와 결승을 치르게 되어있네요. 자 한국전력과 포스코건설 양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포스코건설, 포워드 이진석, 포워드 차성균, 포워드 이현우, 그리고 스크럼하프 신기철, 백오지명, 백김원영, 백유준홍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 포워드 한건규, 포워드 김정민, 포워드 김현수, 스크럼하프 박완용, 백오윤형, 백김남우, 백이성배가 경기에 참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킥오프라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한국전력은 명신상부한 국가대표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7명 선수 모두가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사실상 우승후보 0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한국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포스코건설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또 현대도 이겼고 어제 연세대학교도 이겼기 때문에 대단한 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대글로비스와 연세대와 함께 비조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만 포스코건설이 현대글로비스 예선 연세대학교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한국전력과 컵중결승전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포스코건설은 죽음의 조에 살아남은 자가 되었네요. 그렇죠. 진정한 죽음의 조로 형성됐었던 포스코건설. 하지만 일반의 한국전력마저 이겨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태클. 포스코건설 오른쪽을 노려봅니다. 다시 한번 럭크된 상황. 자 그대로 턴오버됐죠? 한국전력. 와 네. 굉장히 센스있는 플레이가 이어졌었는데요. 경합 도중에 공이 흘러나갔고 오윤형 선수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공을 집어서 박완용 선수한테 좋은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박완용의 트라이 경기 시작 초반부터 트라이를 가지고 오는 한국전력입니다. 보시면 라인아웃으로 밀려날 것 같으니까 공을 놨어요. 네. 공이 흘렀고요. 공을 다시 잡고 일어나서 패스. 2대1 패스. 아주 손쉽게 들어갔죠. 여기에는 라인아웃이 선언되기 전까지 집중했던 한국전력이 턴오버를 가지고 왔고 거기서 트라이 선고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이뤄지니까 턴오버가 날 때 가장 큰 득점이 나기 쉬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군요. 컨버전 킥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점수 5대0. 오윤형 선수가 상당히 국가대표로서 저런 골킥이라든지 컨버전 킥을 승우 잘하는 선수인데 이번에는 성공이 안 됐네요. 컨버전 킥. 사실 거리가 가까워서 쉬워보이긴 하지만 럭비공의 특성상 참 힘든 것이 또 컨버전 킥인데요. 그렇습니다. 지면에 공을 튀기는 드롭킥으로 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고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조금 더 요령을 좀 이론적으로라도 요령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공을 잘 지면 안정적으로 킥이고요. 공을 잘 맞춰야죠. 발등을 잘 맞춰야 되는데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킥오프에서 공이 나가서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되고요. 컨버전 왼쪽 측면에서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뒤쪽에 잘 내어졌습니다. 페인트 동작. 김원영 선수 7인제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쉽게 뚫어내지 못했고요. 다시 럭클. 왼쪽을 선택합니다. 잘 내어졌죠. 하지만 숫자가 조금 부족한데요. 다시 한 번 럭클. 컨버전에는 김원영 선수와 유주동 선수가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차성윤 선수도 지금 공을 갖고 들어간 차성윤 선수도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다시 한 번 센터 쪽에서 왼쪽을 봅니다. 페인트 동작을 다시 줬는데요. 이번에는 패스비에스 인터세트 해냅니다. 한국전력. 한 손으로 그 공을 막아냈네요. 네. 역습입니다. 역습이에요. 왼쪽에 뚫려있습니다. 2대1. 숫자 싸움이 이제 부터는 또. 자, 하지만 스피드가 스피드로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이걸 태클까지 이겨냈는데요. 패스 내어졌죠. 태클. 두 선수만 뭔가나 받으면서 여기 트라이 라인까지 아주 우사한 척합니다. 네. 김정민 선수의 특유의 트라이 세리머니가 나왔는데요. 김정민의 멋진 트라이까지. 역습을 또 이용해서. 네. 공 한 명을 제치고 패스 주고 다시 받는 게 중요해요. 다시 받는 게. 네. 이 리턴 패스가 정말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자. 네. 김정민 선수. 네. 부상이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주변을 살피고. 슈퍼맨 세리머니를. 그렇죠. 저전자면 많이 나와준다면. 럭크 팬들 입장에서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지가 않았네요. 이번 컴버저킹도 미스가 나오면서. 점수는 10대0 한국전력이. 앞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럭크에서는 가능하면 홀떼 근처에 트라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각도가 더 차기가 편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수직으로 컴버저킹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홀떼에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라인 안쪽에 들어간 선수들이 여유있게 홀떼 근처까지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킥오프 잘찼고요. 이번 킥오프 10미터 라인 잘 넘어졌는데요. 잘 떠냈습니다. 잘 떠냈어요.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트라이 하나가 들어가게. 숫자 싸움이죠. 이제 2대1이에요. 2대1. 왼쪽에서 태클. 조금 위험한 장면이었는데요. 럭크. 이제 다시 숫자 싸움이죠. 다시 숫자가 많아요. 포스코건설. 정볼이 빨리 나오면 이제는 승차 있습니다. 그대로 턴오버. 그리고 막을 숫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유있게 홀떼 근처. 최근 척까지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네. 국가대표 주장이기도 하고요. 한국자인력의 주장인 김현수 선수가 투장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트라이. 지금도 결국에는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던 포스코건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겠어요. 네. 날씨가 아무래도 더웠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보이는데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헬게 다 턴오버에서 득점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지금은 컨버전 킥을 이번에는 성공시키면서 점수가 17대 0이 됐습니다. 저 앞에서 찾는 건 아무래도 굉장히 쉽겠죠. 여기서 턴오버 된 이후에 속도로 잡을 자가 없었습니다. 김현수의 트라이. 이게 사실은 경험이고 사실은 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중력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킥오프. 이번에 조금 길게 찼습니다. 공을 가져오는 포스코건설. 안정적인 킥오프 캐치가 이뤄졌고. 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포스코건설 입장에서 전반전의 트라이를 하나 성공시키는 것이 후반전의 반전을 꾀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야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센터 쪽으로. 신규철 선수. 네. 좋아요. 베인트 동작 좋습니다. 두 명을 제쳐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죠. 왼쪽에 비어있는데요. 이 패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공이 앞으로 날아갔다. 그렇죠. 라는 심판의 위스트리이 있었네요. 프로포워드가 상승하였습니다. 럭비에서는 공을 항상 뒤로만 패스할 수 있고 앞으로도 반칙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공을 안 가진 선수들이 공을 가진 선수 뒤에 서야 된다는 그렇죠. 누구나 앞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망을 둘러야 되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공을 뒤로 한 걸음 후퇴를 통해서 다섯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럭비인데요. 굉장히 그래서 럭비가 교육적인 스포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라인. 지금 묘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공이 랜딩되는 지점 자체가 앞으로 떨어졌다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이 떨어지는 그 위치가 전진 선수 앞주기였다는 판정. 네 코스코의 마지막 기회에요. 전반전. 전반전. 내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에 따라붙는 테라이가 나온다면 분명히 기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럭크 뒤쪽으로. 보시면 2대1이에요. 2대1만 만들어서 패스 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어줬는데요. 패스 주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태클. 서포터 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버터 주고 있고요. 저 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럭크 뒤쪽에서. 이제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왔습니다. 센터 쪽. 다시 한번 태클. 뒤쪽에서 공을 빼줬고요. 이제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정 수비가 근데 더 숫자가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한 선수가 포스코 건설 한 선수가 쓰러져 있고요. 아 이대로 턴오버. 마지막까지 뛰어가는데요. 포스코 건설. 다행히 공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 럭크. 네 페널티가 선언됐습니다. 태클한 선수가 그 선수를 즉시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판정이거든요. 태클을 한 선수는 태클 당한 선수를 즉시 놓아줘야 되는데 계속 잡고 있었다. 그 공이 플레이 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습관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격렬한 플레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럭비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럭비는 항상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가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럭비는 아무래도 격렬한 경기다 보니까 부상이 자주 나오긴 하는데 또 의외로 선수들이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어제 제가 경기를 봤을 때도 출혈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럭비 선수들은 좀 훌훌 설고 잘 일어나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일생에 얼굴에 피가 한 번 나실까 마실까 하시겠지만 럭비 선수들은 그런 일이 또 흔히 하는 일이거든요. 또 그걸 또 영광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안전이나 복지에 또 최우선을 주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마지막 공격을 풀어나가 보는 포스코 건설 미식주쿠 패스가 나왔죠. 지금은 강하게 좋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왼쪽에서 스피드 다툼 한 선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 2명과 3명 잘 내어줬습니다. 21번에 박지원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 지금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럭크 아 지금의 상황 아 네 경합도 중에 지금 한전이 라인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반전이 이미 한 3분 전에 종료되어야 됐죠. 네 전반전 휘슬이 울렸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공격을 아쉽게 실패하고 온 포스코 건설 점수는 17대0 한국전력이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한국전력은 위기를 잘 벗어났네요. 포스코 건설이 경기 초반에 한국전력에게 3번의 트라이를 내줬습니다만 이 종료 휘슬이 이후에 보여줬던 신중한 플레이가 계속된다면 후반전에 반전을 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한국전력도 사실은 상대의 실수라든지 톰오브에서 있어서 3개의 트라이를 기록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점수 차 3번의 트라이와 1번의 컨버전 킬 한국전력이 압도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대편의 역습 상황을 만들어내서 뚫어냈다는 점이 확실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이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7인제의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노련함을 이용해서 상대의 실수를 잘 캐치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7인제와 15인제 이제 양 팀 모두 7인제, 15인제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훈련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7인제는 스피드와 지구력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럭비에서는 많이 몸무게가 나가는 선수나 작은 선수나 빠른 선수나 느린 선수나 같이 할 수 있지만 7인제는 주로 5, 6, 7, 8번, 15인제에서 9, 10, 11, 11, 13, 14, 15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15인제가 각자의 역할을 중요하다면 이보근 같은 경우 7인제 같은 경우에 또 밸런스가 맞는 선수들이 잘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보시면요. 그물망 수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몰아가고 또 그물로 쳐서 몰아잡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비 포지셔닝도 참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6명의 앞에 수로 뒤에 쓰는 방식도 있고요. 7명의 압박하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킥오프 상황에서 공을 앞으로 놓쳤죠. 공격권은 포스코 건설, 스크럼을 형성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다시피 각 팀마다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 스타일에 맞게 본다면 일자로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말씀해주셨다시피 6명의 선수, 1명의 스위퍼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또 뒤에 서 있는 이런 장면이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아마도 지금 스크럼하프가 저쪽 사이드를 보고 공이 나가면 아마 뒤로 갈 거예요. 네. 뒤로 훑죠. 네. 그렇죠. 자, 이번에 돌파. 태클. 태클 이겨냅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럭크. 한국전력이 노련한 걸 보시면 아, 지금은 좋습니다. 안쪽이 잘 뚫어냈고 마지막에 마지막 한 선수의 태클 패스 한번 연결하면 될 텐데요. 자, 이번에 서포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적으로 위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곤설 센터 쪽에서 다시 한번 럭크 더욱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 지금 있다 여기서 네. 럭크가 형성됐는데 무리하게 손을 사용해서 공을 빼겠다라는 단지 선언이 됐습니다. 자, 빠르게 뚫고 들어갔던 포스코곤설 트라이가 선언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격이 이어지면 상대방 수비가 핀치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만큼 공격권의 소유권을 유지하느냐 이것이 럭크의 공격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결국에는 포스코곤설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그리고 빠른 타이밍으로 가져갔던 공격이 주요하면서 결국에는 트라이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는 컨버전 킥까지 점수 17대 7이 됩니다. 네. 잽잽 날리다가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것처럼 그렇죠. 네.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트라이 라인 근처까지 와서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해봤던 포스코곤설 네. 17대 7과 17대 0은 전혀 다른 스코어거든요. 네. 10점 차이라면 충분히 또 뒤집힐 수 있는 경기의 양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일단 앞선 두 번의 컨버전 킥을 놓치고 한 번만 성공했다는 점 포스코곤설은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10점 차 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이번 경합 도중에도 포스코곤설이 앞으로 공을 놓쳤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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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롬으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아쉽네요. 이번에 이번 장면은. 그렇죠. 킥오프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역시나 이런 장면에서 공격권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포스코곤설의 21번 박지원 선수는 나이가 한국 나이로 35살이에요. 네. 아직도 선수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관리가 정말 추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네. 자 여기서 볼트윗. 오 스크롬 좋았고요. 다시 한 번 뒤쪽으로. 네. 일단 공의 소유권은 한국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럭크 뒤쪽으로 공을 내어줬죠. 센터쪽. 왼쪽. 자 이제 2대1 상황에서. 한마리 페인트 동작 이후에. 김성우 선수. 자 잠시 태클이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태클은 이겨내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다시 한 번 스피드다툼. 스피드다툼 왼쪽 측면으로 한마리 페인트 동작 줬습니다. 그리고 두 명 사이에서 이번엔 태클을 하지만. 강력한 태클을 위해서 앞으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어드벤테이지가 적용되면서 포스코곤설. 페인트 동작 좋았는데요. 일어나지 못하네요. 어드벤테이지 주어졌고 이제 아마 해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 번 뒤쪽으로. 오른쪽. 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그 전에 럭크가 형성된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아가서 페널티가 주어지겠습니다. 럭크에서 오프사이드는요. 보시면 네. 김성우 선수의. 여기서 돌파 장르 좋았는데요. 태클을 피하고 나서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성배 선수 좋았는데 태클을 걸리면서 앞으로 놓치고 말았죠. 그렇죠. 이 장면에서. 태클 좋았고요. 포스코건설이 페널티 얻은 것을 밖으로 차내서 지역적 이득을 얻고요. 네. 거기서 라인아웃 곰 투입권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주로 15인제에서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라인아웃 장면이 지금. 네. 높이에서. 아 지금은. 네. 공을 잡지 못했는데. 한전 선수들이 그 라인아웃 하는 곳을 침범했다라는 판정이 일어났고요. 자. 공격권은 포스코건설입니다. 왼쪽에서. 좋은 기회에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태클. 하지만 뒤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많은 포스코건설. 자. 보시면 항상 한전 선수들이 수비를 하면서 숫자가 많아요. 들어가야 될 때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는 안단한 것이죠. 네. 아니다 싶으면 규부 다음 걸 보는 거예요. 한전 선수들은. 그게 노련이거든요. 그것이 노련이고 경험이고 또 이들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럭크에서 경험해서 싸워서 우리가 공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다 싶었을 때는 항상 선수들이 숫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럭크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한국전력공사가 지금까지 총 3경기를 치르면서 트라이를 단 3번밖에 내주지 않았고 포스코건설에게 내준 트라이가 4번째 트라이입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며칠인제 팀이다. 7명 선수가 전부 다 국가대표 출신이니까요. 지금 한국전력마크가 아니라 태극기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건설을 하지만은 지금의 점수 차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2개 정도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김혼영 선수라든지 한방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서 킥해놓고 본인이 뛰어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킥. 뒤쪽에 따라 붙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킥이 미스플레이가 됐네요. 하지만 받쳐지는 선수가 많았다. 한전 뒤쪽으로 잘려졌죠.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데 판단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공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전에. 지금 한전의 포스코건설의 진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전력의 숫자가 많았는데요. 네, 부상선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심판이 경기를 잠시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선수가 쓰러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 지금은. 비행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선심이 주심에게 얘기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징계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리한 플레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계속 설명해드리지만 가장 위험한 선수의 가장 위혜가 될 수 있는 플레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로 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한 명이 나감으로써 그 부담을 나머지 선수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팀의 위혜를 가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조별 예선에서도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신빈이 나왔고 그 사이에 욕전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한 개, 두 개 트라이는 꼭 들어갔잖아요. 네.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럭비라는 절자가 필요한 스포츠예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하지만 한국전력의 위치가 좋습니다. 태클 잡았죠. 김성수 선수 태클 좋았어요. 자 지금은 뒤쪽으로 급하게 내어줬지만 그대로 턴오버, 빵의 자가 없습니다. 한국전력 후반전 첫 번째 트라이 장면. 이번 트라이도 턴오버에 의한 상대방의 실수를 네.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정말 대단하네요. 김근현의 트라이. 놓치지 않네요. 정말. 자 여기서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김성수 선수는 태클 좋았고요. 뒤로 공을 보냈는데. 그 공을. 그 공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김근현이 마무리. 공을 잡고 또 최고참인 김근현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컨버전키까지 성공. 점수가 22 대 7이 됩니다. 김근현 선수는 순천공구하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네. 지금 운동장 안에서는 최고령 선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황인조 선수는 대전 동화공구하고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테랑으로서 계속해서 경기에 뛰어주고. 또 오늘 날씨나 어제 오늘의 일정을 본다면 참 힘든 일정인데요.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의 사실은 날씨인데요. 마지막 공격. 포스코건설은 승패와 관련 없이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멋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왼쪽 패스미스. 신기철 선수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는 선수예요. 등치는 크지 않지만. 신기철 선수가 또한 몇 장면 아주 좋은 장면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다시 한 번 왼쪽을 봅니다. 마지막 트라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포기하지 않네요. 끝까지. 이번에 태클. 202 빨리 나오면 돼요. 이제. 자 이 패스가. 아 옵사이드죠. 옵사이드. 아닌가요? 자 이 패스가 인터셉트를 하면서 한국전력. 아 지금 양보하는 건가요? 네. 김현 선수가 김성수 선수에게 마지막 패스를 했는데. 저는 저 락크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 선수들이 옵사이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경기가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마지막 트라이야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면서 점수가 31대 7. 한국전력이 큰 점수 차로 포스코건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전력이 이제 컵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와 한국전력의 결승전이 결국은 이뤄졌네요. 한국전력과 현대글로비스의 결승전은 저희가 오후 4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패악에 대한 상모와 포스코건설은 또 컵 3위와 플레이트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이제 오후 4시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플레이트 2위와 3위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승**** 승대로 1명의 경기입니다. 자, 나오는 경청. 플레이트 2위 3위, 4위 저. 경기장이 굉장히 정답이었습니다. 버스! 승대로 도리로 하는 건 없 time, 버스! 오랫도로 인해 수력이 3번의 트라이를 내렸습니다만 이, 공겨위트 이후에 보여줍던 신중한 이 플레이가 승대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과도합니다. 승대로 승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